안녕하세요. 레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나입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에리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완벽한 연애는 뭐예요? 이상적인, 완벽한 연애? 그 주제로 한번 얘기해보자. 오케이. 우선 어떻게 말하는 거 좋아해? 개인적으로는 친구 소개. 아, 소개팅으로? 그게 또 뭔가 믿음이 있지 않아요? 친한 친구에 아는 사람이면 좀 더 믿음이 가요? 오빠는? 나도 거의 그런 거 같아. 에리나한테도 소개 받은 적이 있고. 맞아요. 연애하잖아.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좋아. 그거 만난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바쁜 사람이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데이트 했으면 좋겠고, 같이 좀 프리하게 만날 수 있으면 그래도 두 번을 만나고 싶어. 아, 일주일에 두 번? 응. 너무 자주 보면 너무 안좋고. 나는 자주 보는 것보다는... 에리나한테 얘기 몇 번 들었는데, 근데 에리나는 개인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많이 좋아해. 오빠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선 난 좀 복잡한 게, 나 유튜브 하잖아. 그래서 생활 패턴이 좀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자주 봐도 좋은데, 시간 너무 안 따지는 거 좋아해. 가끔 낮에 보는 것도 좋고, 밤에 보는 것도 좋고, 새벽에도 만나는 것도 좋아. 왜냐면 나는 진짜 가끔 아침 7시에 잘 때도 있고, 가끔 아침 7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그래, 나는 초반에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해. 아, 나도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초반에는 서로 알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많이 자주자주 보고, 후반에는 나도 나만의 시간을 지우니까. 그럼 에리나는 완벽한 데이트? 아, 데이트 많이 안 해봤는데, 낮에 카페 같은 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하고, 손 잡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지 말고. 아, 진짜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에리나한테 들은 건데, 에리나 술 너무 못 마시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 않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술 못 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내가 술을 그래도 즐겁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도 안 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못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약간 알탈탈한 기분 좋은데, 그 사람은 맨조심. 그러면 뭔가 차이, 온도 차이. 에리나도 술자리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잖아. 많이 얘기도 나누고, 한잔하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비슷한 취향 있는 사람도 좋지. 그래도 에리나 매일매일 미친듯이 마시는 스타일 아니니까. 그럼. 난 옛날에 술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옛달만큼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면했어요. 아, 면했어요. 옛날에 여자친구랑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술 많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오, 정말. 숙취 때문에. 매일매일 일해야 하니까, 편집도 해야 하니까, 술 마시면 다 없는 아무것도 못해. 오빠가 요즘 숙취가 심해요. 너무 심해. 또 뭐 있어? 약간 로만스. 나만의 로만스인데, 약간 꽃타발 선물 같은 것도. 받는 거 좋아해?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아, 꽃 좋아하는구나. 응, 난 꽃 좋아해. 안 그려 보이니까 아무도 안 줘요. 아, 진짜? 왜 꽃 안 좋아? 아니, 내가 옛날에 남자친구랑 길을 걸어갔다가, 그 콕하기에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뭐가 있는데, 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이러니까, 내가. 왜? 언제? 근데, 그 남자 입장은 조금 이해가. 아, 왜? 왜? 에리나는 영상으로 안 보이겠지만, 에리나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무뚝뚝해. 나한테 안 그러는데, 에리나는 실제로 무뚝뚝해. 아, 진짜로? 나도 그래. 우리 촬영 안 할 때도 되게 조용해. 에리나. 술 마실 때 빼고. 맞아, 술 마실 때 빼고. 그러면 에리나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솔직하게? 만약에 미국에서 32살 남자 좋아하면?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네.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네. 아, 아니에요. 어릴 때는 약간 아이돌 살? 맞아요. 에리나? 아, 어릴 때. 어릴 때? 살짝 예쁘게 생긴 남자 좋아했었지? 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나이터를 보니까, 공유 씨처럼 남자답고, 아저씨. 이런 느낌. 아저씨 좋아? 아, 네. 그런, 약간. 좀 스마트해. 좀 mature? 뭔지 알아?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멋있는 어른의 남자. 뭐 이상형 같은 거 있어? 공유 씨 사랑해요. 공유? 공유. 공유. 공유 씨. 공유 같은 남자 좋아하는구나. 오빠는 어떻게 말했어? 난 맨날 달라. 사람마다 자기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잠깐만. 나만 이렇게 말해서 오빠만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 나도 그렇게 말해.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알았어. 그러니까 어떨 때, 진짜 좀 섹시한 여자를 좋아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여자를 보면, 너무 귀엽고, 그냥 챙겨주고 싶으면,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헬리베리 알아? 헬리베리? 헬리베리에 빠질 때도 있었고, I used to like Sierra too. 그리고 라티나 여자를 좋아할 때도 있었고, 맨날 달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동안, 장제인 씨 알아? 응, 응, 응. 그 사람 노래 너무 잘하고, 매력적이다. 맨날asmine这个 되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장제인 좋아할 때도 있었고, 맨날 달라. 그런 것 없었고, 떱이 이상형한테는 아직 없어. 자기만 하라고. 착하면 진짜. 착하면 분ie니까. 굴이 근데 너무 착하면 안 좋아해.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의 착한 사람다. gentle한 bad boy? 응. 너무 착하면amięzas치? 그러면 빠져 안되는거 안되는거는 바람이죠 바람필이 안되지 집착은? 집착도 나는 사실 많이는 안좋아해 나한테 집착하는거 좋아해 나 좀 이상해 나한테 집착 많으면 이상하게 좋아해 그럼 오빠 하루에 뭐 30분씩 전화가 온다고? 너 어디야? 나는 그런거 많이 물어보는거 좋아해 집착이 올라가고 잘 때도 올라가야하고 그런것도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엘리아 난 카톡 많이하는거 좋아해? 나는 진짜 안해요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카톡 막 이렇게 문자 많이 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거 있어 카톡 이모티콘 많이 쓰는데 왠지 이모티콘 쓰면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듣는게 너는 전화하면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거 아는데 카톡보면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문득둑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 여자친구한테도 들어봤고 난 그렇게 안느낌 나한테도 다를수도 있지 브라더니까 엘리아 나한테 이모티콘 엄청 많이 써 이모티콘 많이 써 나 편하니까 난 그렇게 안 느껴져 이거 좀 어두운 질문이지만 연애하다보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 언제 헤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다를수도 있지만 진짜 한달 동안 몇개월 동안 똑같은 것 때문에 싸우면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헤어진다고 생각해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술 먹고 계속 술 먹고 연락 안되는거 그래서 한번 그것 때문에 싸워 근데 뭐 참 들어서 연락 못했어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또 똑같은 것 때문에 싸우고 똑같은 실수하면 헤어진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사랑하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마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계속 연애 위에서 안고치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서로의 그거잖아 꼭 고쳐야 돼 그 배려 맞아맞아 배려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게 아까 침착하는거 싫다고 했잖아 응 근데도 작은 침착 그건 필요한거 같아 응 맞아 어디에 있는지 걱정해 주거나 맞아 나도 서로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그러면 그때 헤어진거 같아 아 마음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아 사랑 식을 때 응 그러니까 3대반 딱 봐도 나한테 관심이 많이 사라졌네 라는거 느끼면 나도 그 순간부터 너무 슬퍼서 마음이 닿기 시작하니까 흠 이렇게 되버린거 같아 뭔지 알아? 너무 슬퍼 이 사람 이제 질투도 안하고 연락도 잘 안하고 나한테 관심 없구나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제일 슬퍼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좋아? 나는 게임은 나 게임 많이 하는 여자가 좋아 오오 진짜? 그건 같이 배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난 핸드폰 게임을 하니까 PC 게임에 그걸 몰라서 이거 피시반이야 피시반이야 와 피시반 진짜 바로 나야 바로 오빠 나 진짜 게임이야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여자를 좋아해 가끔 하면 좋지 많이 여자친구랑 꼭 안해봤는데 해보고 싶은거 있어? 뭐 쉽게 얘기하면 커플 뭐 이런거 해보고 싶은거? 일본 여행 가고싶어 남자친구랑 고향도 보여주고 한번도 안해봤어 한번도 안해봤구나 나의 약국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여자친구 소개해주고싶어 난 그런적 한번도 없어 고등학교 때 있었지만 한국 오고나서 이제 고향가서 고향도 보여주고 부모님도 소개해주고 이제 부모님도 나이 많으셔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셔서 나는 진짜 좋은 여자 만나고 있다고 이런거 전해주고싶어 그럼 오빠한테 질문 아까 그 내가 술 잘 못 마시는 사람이랑 솔직히 잘 안맞는다고 했잖아요 오빠는 산대반이랑 음식에 안맞는거 있으면 그건 어때요? 햄버거 좋아하는데 그사람은 고기를 못먹거나 해산물 못먹거든 왜 앞뒤를 햄버거 햄버거 오빠 좋아하니까 스시나 먹어요 햄버거 처먹어요 옛날에 해산물에 미친사람 만났거든 옛날에 근데 그사람 해산물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거의 매일매일 먹었어 매일매일 먹었어 술 마시러 갈 때도 맨날 해산물 시켰고 배달시킬 때도 항상 근데 그거 난 좀 미안했거든 왜냐면 이제 나 때문에 자기 먹고 싶은거 계속 못 먹었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 그쵸 에리나는? 나도 음식 안맞는거는 어려워 어려워 왜냐면 안주가 없잖아 에린이 해산물 좋아하잖아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어 근데 오빠가 맛있게 사줬어요 아니 이건 뭐 혼자서 먹어도 행복하잖아 행복해? 난 새우도 못먹어 맞아 오빠 새우도 문어도 나찌도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에리나랑 한번 이상적인 연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 진짜 처음이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서로 얘기하는거 처음이야 응 아무튼 재밌었어 에리나 나도 좋은사랑 만화일기를 바라 오빠도 난 뭐 난 솔로에다가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응 응 데이브 에리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다가가